안녕하세요 다육별당입니다. 오늘은 월요일 휴가여가지고 키팅장에 왔는데 오늘 날씨가 제대로 어떤 무서움을 줍니다. 해가 떴다가 두터운 구름이 지나갈 때는 하우스 지붕을 때리는 소리가 경험해본 적이 없을 만큼 엄청난 소리로 하우스 지붕을 때리는데 꼼짝마 얼음땡이 된 채로 서있게 됩니다. 무서운 날인데 이런 날 별일 없어야 되는데 별일 없으시길 응원하면서요. 귀여운 녀석이 이렇게 저의 고단한 마음을 위로해줍니다. 얘는 제스타 거리대에서 자구인 줄 알고 한참을 예쁘게 어엽히 보고 있었는데 꽃이었더라 했고 꽃이어서 키팅장에 와서 빨리 피거라 하고 왔더니 이제 드디어 제 손이 떨리는 걸까요? 꽃이 흔들리는 걸까요? 예쁘게 지금 개화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 손이 떨렸네요. 오늘은 키팅장이 아주 우르르 쾅쾅 비가 막 하우스 지붕을 억수같이 때리고 그러면 다육이를 돌보는 손길이 얼음이 되었다가 그 우르르 쾅쾅 소리 속에서도 또 계속 약도 주고 위치 변경도 하고 자리 정리도 해가면서 다육이랑 놀았습니다. 돌봐도 돌봐도 끝이 없고 일해도 일해도 보상이 있는 것 같지 않은 그렇지만 살짝 자리 이동하고 화분 깔별로 이렇게 맞춰보니까 또 새로운 맛이 나죠. 사각 긴 화분들로 자리를 매칭해 주었는데요. 이 친구는 라온이고요. 썬다님이 선물로 주셨었는데 아직 이쁘게 잘 빛깔도 잘 물어주고 있고요. 노랑 화분에는 레몬 그린의 상징인 페리도트가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얘도 거리대에서 새 발자국에 제법 생채기가 있었는데 이제 거의 갈물이 되고 회생하고 건강해지고 있는 중이고요. 또 이 아이는 근래에 저희 미소다육에서 사과꽃이 이렇게 제가 키운 게 아니라 이미 구입 때부터 이렇게 따글 따글 젤리 젤리한 상태로 사과꽃을 만나서 이 화분에 엊그제 심어 주었어요. 합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이렇게 이어주니까 예쁩니다. 이 아이는 청키고 청키도 거리대에서 데려왔어요. 이 아이는 뷰티릴리 핑크 예쁜 화분에 심어져서 깔맞춤하고 있죠. 이 초록 사각 화분에는 이 화분들은 환공방분입니다. 이 화분에서는 옐로우 멜로우가 늦여름 초가을 입구에서 약간 까막까막한 똥 같은 것들이 보여가지고 그건 정확히 모르지만 응애가 있었지 않나 싶고 몇 차례 한 서너 번의 약물 위로도 주고 분사도 하고 붓으로 닦아내기도 해서 이제 겨우 전체적으로 생장점이 건강해지면서 편안해진 듯한 느낌입니다. 옐로우 멜로우 이렇게 키팅장 선반에 사각 화분들을 나란히 색깔별로 보라 노랑 빨강 핑크 핑크 초록 이렇게 줄지어 놓고는 미소 짓게 됩니다. 그리고 작은 화분에 있었던 멜로우를 제법 한치수 키웠다고나 할까 약간 미니분에서 평범한 사이즈의 오드리 공방분에다가 멜로우들을 재분갈이 해줬는데요. 이 아이는 이렇게 빨개진 원인이 깍지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약물로 싹 씻어주고 새허그로 분갈이 해줬는데요. 건강해져서 이 색깔을 빼더라도 새뿌리 내리면서 다시 이런 느낌으로 돌아와도 좋으니까 건강만 했지라 하고 바라보고 바라봅니다. 멜로우가 몸을 좀 키운 멜로우도 저는 이뻐서 키우려고 상토를 조금 더 투입한 것 같기도 하고 화분을 키워줬습니다. 이렇게 멜로우들이 쭈루룩 있구요. 여기는 익어가는 온슬로우 이 빈 사이에 오늘 하엽대초다 보니까 자구도 또 내고 있더라구요. 가을에 다육이가 색깔도 있지만 성장도 한참 해서 새끼도 잘 내고 몸도 키워준다는 것을 올가을에 확인했습니다. 이 온슬로우도 가장자리로 핏감도 들지만 입장이 얼마나 촘촘히 켜켜이 쌓이는지 몸을 키워가더라구요. 밥은 지름 가득히 채워나가고 있는 온슬로우 온슬로우는 군생이 이쁘지 했다가 그것도 아니라 혼자서도 충분히 예쁜 모습인다는 것을 요아이를 통해서 확인하고 또 경험해 가고 있습니다. 요아이는 벤바디스구요. 벤바디스는 참 행운으로 만났었어요. 한 얼굴에 입장 켜켜이 조그만한 손톱만한 자구들을 매달고 와서는 저한테 와서 이렇게 뺑돌이 군생이 되어줬거든요. 올해는 아주 진한 빛감은 안 들어주겠지만 내년 봄이나 내년 가을에는 온슬로우처럼 익은 빛감을 주지 않을까 싶고 여기는 러블리로즈에요. 왕 러블리로즈. 이 아이들도 신입이죠. 러블리로즈는 입꼬지로도 많이 키우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큰 러블리로즈가 또 탐스러워서 손을 묶지 못하고 들여서 우암도의 사각분에 새송이를 가득 채웠는데 이쁘죠. 건강하고요. 에케문스톤이 입장이 살짝 말라서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깍지가 있었어가지고 오늘 쇼벨로 약물을 좀 주었답니다. 다음주에는 건강해져 있으면 좋겠고 제발 깍지가 이제 기온이 내려간다 하는데 깍지도 이 기온 따라서 다 제거되면 좋겠습니다. 비가 또 몰려올 건지 하우스 지붕에 빗소리가 또 떨어지기 시작하는데요. 이 아이는 백봉인데 백봉도 분지를 하네요. 지금 얼굴이 두 개로 나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섯 일곱 자구를 가지고 있는 백봉인데 가장 큰 얼굴에서 분지가 일어나는 거를 목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화이트엔젤 화이트엔젤이 다섯 얼굴인데 이 속에 자구들을 또 품었습니다. 성장세가 아주 좋고요. 아우렌시스가요. 얼굴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자구를 내주고 있어가지고 어찌 하지 못하고 오늘은 하엽 정리만 좀 해주었고요. 비가 가까이 오는 듯한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면 영상 속에서 제 소리가 빗소리에 잠식될 것 같기도 한데요. 산목판 안에 빨강 토분의 다육이들을 담아서 보는 재미를 보려고 한꺼번에 모아봤고요. 루밍입니다. 그리고 입꼬지판에서 겨우겨우 크고 있었던 희성을 이렇게 심어줬고요. 아카펠라 금 벤바디스 얼굴 하나도 이 산목판 안에서 이렇게 크고 있습니다. 빨강 토분을 이렇게 모아서 미니분으로 콩분으로 보면 이거 자체로도 보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얇은 날씨 속에서 키핑장에서 보낸 시간이 평안 무념무상 그냥 오로지 다육이가 머리 전체를 가슴 전체를 채워주면서 편안했노라 힐링했노라 하면서 눈에 담고 카메라에 담고 놀다 갑니다. 날씨가 요상했지만 다들 별일 없기를 응원하면서요. 비옵니다. 마무리하고 또 다음 영상 다른 영상으로 또 봬요.